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방법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어 놓고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 이 상태에서 내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발걸음 내딛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기 위하여 사자를 만나게 하거나 아 내가 죽었구나 그런 일을 당겨 하십니다 그런데 수염을 잡고 사자를 때렸는데 사자가 죽었어 내 주먹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 건져내셨은 적 하나님이 도우시니 내가 때려도 사자가 죽네 이제 우리는 눈을 떠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봐야 합니다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사단이 부담을 줄 겁니다 속지 말고 부담을 넘어서 하나같이 나아가면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다르시됩니다 하나님의 녀석에 서로 그와 같이 이 시 kingdom을 찾아 아멘